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시입니다. 오늘의 바이블 스토리를 읽을 거예요. 오늘의 바이블 타이틀은 32장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욕기 1장과 42장입니다. It's raining outside.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많은 좋은 것들을 욕에게 주었어요. Chapter 32 Unchanging Love God Jacob was a godly man. He served God. He did what God wanted. God blessed him. 그런데 슬픈 일들이 일어나 욕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주인님! 주인님! 욕의 신화가 달려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동물들을 잡아갔어요.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동물들을 잡았죠.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동물들을 잡았죠. 욕의 욕의 정체를 잡았죠. 욕의 욕이 고통이 고통이 고통이었어요. 그러자 다른 신화가 욕에게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남아있던 주인님의 가족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였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신아가 욕에게 달려왔어요 주인님의 아이들이 모두 죽었어요 욕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욕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거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걷고도 욕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욕은 만약에 욕이 이렇게 풍요없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릴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시험에 지게 되었는데 욕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제orde까봐요 job은 찬양하는 걸 이렇게 놀고 오 tower job의 흙은 publicity I praise the Lord. In spirit of all these things, Job didn't sin or complain to God. The evil? What did I say? Anyway. Yeah. Job didn't complain even once, and he didn't sin against God. 욕... 그 훅 욕은 아프게 되었어요. 욕을 괴롭힌 이 모든 일은 사탄이 한 거였어요. 하지만 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욕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지만 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욕이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야. 1. Rab became sick after that. Satan did all these things to Rab. Satan wanted Rab to go away from God. But Rab didn't go away from God. i will live god no matriwa i will always live god said job so all these things were from the saturn and saturn thought job will go away from god if there's nothing with him and saturn thought he was he lived god because of all those good things but even when saturn take away job lift god and praise god he didn't complete even wins 괴로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욕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곧 하나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옛날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주시고 10명의 아들들과 딸을 주셨어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욕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새로 주신 거예요. 욕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욕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욕이 아무것도 바라보고 싶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욕이 엣 Ni Вас 이상한 것들을 사랑하셨는데, 신경을 다행히 받을 때. 욕을 한 번owych 바라지요. 욕이 엣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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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 있어요. God also gave him 10 children. Job didn't turn away from God, and he still praised God, so God gave him more good things. Yes, today I read the Bible story. Did you enjoy it? Then next time I'll read another good story. Then let's see you next time. Bye!